블박차 가다가 깜짝 놀라요. 왜요? 보세요. 내실회에 가는데 좌회전할 차 멈춥니다. 그런데... 뭐야! 저기 비켜! 비켜! 그렇죠? 아니, 여기서요. 저기는 신호가 없는 차죠. 여기 서서 이 차는 여기가 빨간불일 때 이렇게 좌회전 들어오는 거죠.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일 때 양쪽에 차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죠. 그런데 이 차가 서 있으니까 이 차가 여기를 새치기하려고. 저거 만약에 사고 나면 100 대 0이에요. 그래도 혹시 보니까 0 하시잖아요. 미리 0! 그러면 안 돼요. 사고 나면 100 대 0이에요. 그래서 이분은 혹시에 대비해서 미리 0. 0 중에 가장 안전한 0은 미리 0이에요. 보셨네요, 그걸 보셨네요. 사고 나서 100 대 0이에요, 100 대 0. 에이씨, 뭐야! 이 차 뒤에 줄 서 있었어야지. 우회전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. 다음부터 여러분이 올라오면 되 такогоасп 그러면겠다! sont sempre 영상 그렇다면 소개해드려 ͐ Building від